오늘 10시간 출연 중 최강렉 Flag walk 한 달 예상 저는 신청 원하는 것 봐 히르 고운 잘 됐으면 좋겠어 다행이다 2017년에는 누군이라도 무抜고 성실한 거를 누르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나만 부끄럽지 않아요. 랩핑크 어떠신요? 올해와 저희 건이 많이 받았다고 해보세요. 안녕! 대학과목 잘해라. 저희 좋은 곳 취업하게 해주세요. 다온이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. 재밌을까요? 2017년에는 우리 가족들 아프게 안 좋고 건강하게 늘 수 있도록 하죠. 2017년에는 영광이 안 좋고 좀 많이 만난 한 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. 이 년의 hope for this year is to get a job, earn my first salary. 그래서 이 년의 hope for this year. 올해는 저희 취업할게요. 취업하게 해주세요. 2017년에는 아무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주세요. 귀여워. 재래의 수 있고 우리는創지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